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던 유상철 전 인천감독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유상철 전 감독이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천이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인 유상철 전 인천감독이 별세했습니다. 이천이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인 유상철 전 인천감독이 별세했습니다. 이천이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인 유상철 전 인천감독이 별세했습니다. 이천입니다. 이제 추가 시간 5분 지나봤습니다. 과연 휘슬 과연 어느 순간에 울릴지. 유상철 감독은 잔류의 약속을 지켜낼지.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영대형 구성도 인천. 유상철 감독 인천을 잔류시키는 약속을 지킵니다. 유상철 감독이 오늘 인천의 경기. 매번 이제 홈 경기는 한 hexagon을 찾았을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유상철의 감독이네요. 계속해서 이제 인천의 경기가 열릴 때마다. 오늘도 유상철 감독이 경기장을 찾았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인천을 응원한 유상철, 저로선은 이제 선배인데. 이제 또 우리 인천이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